그리고 욱이 뒤로 넘어가는 장면 있잖아. 난 몰랐는데. 딱 잡아주대? 딱 받쳐주대. 아아. 왜 잡아주는 거예요? 넘어들까봐? 별로 소용이 없어요. 소용 없는 것 같더라고. 심하게 넘어가는 것도 아닌데. 아니야. 안 잡아주는 거 아니야? 안 잡아줬을 때 또. 아니야. 유형이 잡아주려고 했는데. 허리 안 좋아. 유형수 안 좋아. 진짜 안 잡아주면 또 뭐라 그래요? 욱이가? 우리 아이들이 상큼발랄이면 상큼발랄 걸크러쉬 뭐 다 소화하는 컨셉 장애인. 그렇죠 그렇죠. 모든 게 다 소화가 가능합니다. 일단 수진이는 얌전 컨셉이잖아 지금. 컨셉이야 진짜야? 언니는 섹시해요. 섹시? 제가 팀에서 섹시를 맡고 있는데. 아 진짜로? 저희 각자 담당이 있어요. 아 담당이 한번 들어볼까요? 섹시. 섹시. 본인이 되게 쑥스러워하는 섹시. 그거였어요. 미연 양은? 섹시요? 가만있어 봐. 관광? 관광? 관광 느낌인데 약간? 잠깐만 이게 뭐지? 청순이에요 청순. 아 청순. 아 미안해요. 미안해요. 우리가 그걸 못 맞췄네. 미안해 미안해. 우리가 청순을 못 맞췄네. 자 소연이 한번 맞춰볼게 우리가. 정답. 당당 당당. 당당. 안 미세요. 안 미세요. 미세요. 아 미세요. 어. 청순 주자면 네 글자예요. 아 네 글자? 네 글자? 파워 당당. 영어예요. 어 비슷해요. 영어예요? 카리스마. 아 맞췄다. 현재 1대 0. 아 1대 0. 카리스마 많이 생각이 안 났어. 아 그랬구나. 자 우기. 우기는 컨셉. 아 쉬워. 너무 쉬워요. 시작. 어 이미 했어요. 멍 때림. 아니 그냥 그 자체. 아 그 자체? 뭐지? 허? 아 잠깐만 우리가 맞춰볼게. 정답 순수. 아 술? 아니 순술이 아니라. 순수 순수 순수. 순수? 순수 하기도 하죠. 순수. 순수 하기도 한데 정답은 아니고. 아 내숭. 아 내숭. 약간 이런 거 보니까 내숭. 아 귀여움. 아 맞아요? 맞아? 맞아 맞아 맞아. 귀엽게 했어야지. 그냥 가만 있어도 귀여운. 자 슈아. 슈아 가면 돼. 자. 표정관리. 시작. 어 잠깐만. 웃지마 다시. 무기가 다 이렇게 통제해주는구나. 시작. 잠깐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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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알겠다 알겠다. 알겠다 알겠다. 약간 시? 어 약간 세심한데. 번들번들하면서 어 약간. 두 글자야. 아 두 글자. 첫 글자 뭐야. 첫 글자. 시. 시. 정답 시크. 아 시크. 아 시크. 맞네 우리가 못 맞췄네.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. 자 민니. 민니 민니 민니. 민니 어려워 민니 어려워 민니. 가자. 야 원래 이거 없었는데. 몇 글자 몇 글자. 두 글자. 두 글자. 여신 여신. 감사합니다. 여신. 아니요 지커치도 아니에요. 여신. 야 니넨 서로 디스하나구나. 야. 정말 친한 거야. 정말 치격태격하면서 너무 케미가 좋아. 정말 친한 거야. 아 이게 뭐지. 잠깐만. 약간 힌트 좀 줘봐요 힌트. 중국말로 얘기해줄까요. 어 중국말로 중국말로 얘기해줘요. 아 해봐요 해봐요 해봐요. 다 발음이 똑같아요. 어 해봐요. 몽환. 몽환. 몽환적이다. 야 똑같구나. 얘기해 주는 거잖아. 몽환. 몽환. 아 몽환적이야. 아 몽환이 중국말로 몽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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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구나. 아.